콩콩이 언니! 어디 갔지? 화이트 크림! 콩콩! 어디 왔어? 언니! 또또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? 응! 초밥 해줄 테니까 그거 먹어 샤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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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이렇게 돌리면 우와 내꺼 이거 언니 고마워 꽁꽁이 줬다 알았어 됐어 띠쩡쩡쩡 맛있다! 음료수! 요리수! บาชนะ! คุณ Cassis! 고마워! 언니 떼고 뭘 이 정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자, 동전 넣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알았어요 자, 냠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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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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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리스 삼겹살 삼겹살 오징어 오징어 양파 한개 됐다! 됐다! 밥을 반타 자 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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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미쟁이 무기 엌거지 가지 알았어 알았어 제 Wolåååå 유행 연어 연어 신의 연어에 명랑 연어룡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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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도 자, 어떤 초밥을 슝슝 스톱 내꺼 봤어 언니, 초밥 주세요 알았어 자 일까? 또 뽀딩둥 뽀딩둥 냐옹냄옹 냐옹냐옹냐옹 이거는 가져가야지 흥 께 묵물도 마셔 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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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re 빨리 쫙! 초박 가져가야지!